아 여기는 길을 막았는데 하여간 여기가 길이 넓어져서 아주 흐뭇해 하하 길이 아주 원래는 좁았거든 좁은 샘길이었는데 아주 넓어져서 아주 좋아 여기는 저쪽으로 덜꽃이 꽤 폈네 벌끝이 이쪽으로 그렇구나 벌끝 여기도 벌끝이 그냥 쫙 폈어 벌끝이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영지를 그냥 지나가기가 섭섭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겨야지 뭐 벌끝 벌끝이 벌끝이 여기는 뭐 학교뒀기 때문에 학교뒀고 학교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 아 여기부터 저녁까지 갈 벌끝을 찍으면서 가는거야 하하 벌끝 멋지잖아 저기는 까치집도 있고 저기는 까치집도 있고 멋꽃 저기는 까치집도 있고 멋꽃 바쁘가지고 멘으로는 못 온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약간 이런 이런데 이렇게 볼꽃이 어린이 보호역 학교뒀니까 하하 이건 차가 하여간 학교 들여서 어휴 거기는 이 사람 이거 명함 받고 버렸네 보내주세요 명함을 왜 버려 간직하지 유기 모두 부터 쓰시니 이제 이 시간에 고마워 다행이다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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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